5 더하기 7은? 정답! 12 오! 잘했습니다! 이건 연습 문제고요 다음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13 더하기 7은? 오!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아! 생각났다! 정답! 20! 딩동댕! 오! 맞췄어! 맞췄어! 대상기파비 이거 너무 재밌잖아! 야오비키! 어? 악쎄? 너가 웬일이냐 우리 둘의 시끄럽고 너가 내 욕하고 다녔다며? 니 욕을 했다고? 그래! 너가 내 뒤에서 욕했다며? 난 뒤에서 니 욕 안해 아픈 새끼 너가 나 막 무게 못한다 그랬다며? 그건 사실이잖아 자신 없으니까 남 반장한테 게임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야? 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 4,500 이라더니 다 거짓말이고 시사하게 남 반장한테 부탁하고 너 진짜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찌 시키는 거야? 너 짜증나 너네 집에 왜 저런 꽃기가 있는 거야? 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엄마가 사주셨어 재밌어 보이잖아? 이거 진짜 재밌어? 뽑기에서 젤리 나오면 젤리 먹고 아이스크림 나오면 아이스크림 먹고 이걸로 미션도 가능해 미션? 무슬루션? 뭐 예를 들어서 딱 뽑았는데 종이에 계산기 파기수로 문자 내쉬하면 그거 내는 거지 그런 미션 어허 그렇게? 나는 문제 잘 풀리지 재밌어 보이지? 이거 해볼래? 자 여기 뽑기 캡슐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각자 미션을 3개씩 써서 이 안에 넣고 뽑기를 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미션 실패하면 지는 거야? 지는 거지 그렇단 말이지? 이번엔 이겨주겠어 뭐라고 쓰지? 아 음... 가비? 오기키가 절대 못하는 걸 넣어서 내가 이길 것만 첫째야 다 썼지? 캡슐 안에 넣고 이 안에다가 넣지 자 이 안에 미션들이 있으니까 너 먼저 뽑아봐 이번엔 이겨주겠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이거야 껌이지 아 뭐야 파란색이잖아 나 보라색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무슨 미션일지 하이포파빗 끝까지 폈다가 다시 접기? 미션이 너무 쉽잖아 아 이거 내가 낸 미션이다 키 키 키 키 오비키 이거야 껌이지 봤지? 완료 다음은 내 차례 레디 고 나는 보라색 뽑아야지 안 돼 안 돼 안 뽑히잖아 어디나냐고 오 오케이 자 다행이다 못 뽑는 줄 알았네 뭐야 그만할까요 진짜 눈 뽑을 줄 알아 아 미션 종이를 열어서 아니면 말랑이 열 번 만지기 그건 내가 낸 문제 오 쉽네 어떤 걸로 만지는데 이걸로 아 이거 저 말랑이 터진 건데 만지자마자 폭발하겠지? 하하하하 여기 올라오면 되지? 한다 아 뭐야 말랑이 터졌잖아 아하하하 원래 터진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마랑이 터졌잖아 이거 완전 아 옷에 다 묻었어 아 진짜 터진 거 일부러 주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진짜 사악하다 그래 나 사악해 너 그러다가 또 지옥급식 가 지옥급식? 안 되는데 지옥급식을 왜 내가 가? 너가 가야지 이제 내 차례지 나 간다 어우 저 악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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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꼬마지 빨간색도 괜찮아 재밌잖아 히히히히 아 웃기다 이번엔 뭐가 나올지? 계산기 파빗으로 문제 내기? 어 내가 낸 미션이다 계산기 문제라 계산기 문제라 뭐 간단하지 난 수학에 자신 있거든 또 잘난 척하니 58 더하기 3은 61 간단하지 오 문제 잘내네 응 응 하하하하 다음엔 네 차례야 오비킥 그래 마지막 미션 여기서 이기면 무슨 일이야 여기서 너가 못하면 너가 지는 거지 그래 이겨주겠다 제발 내가 낸 미션 나와라 오비키가 절대 못할 미션 이번에는 진짜 핑크퐁 없다 제발 두 번째 나와라 어려운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가 나왔다 뭐가 나오지? 제발 10초 안에 파빗 까박 다 누르고 반대로도 누르기 좋아 내게 나왔네 오비키 너는 죽었다 응 뭐 이거? 이 파빗 까만 하면 되는 거지? 10초 안에 어? 너 핸드폰 줘봐 10초 재개 이거야 까미지 야 5초 안에도 하겠다 앞뒤로 다 누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어? 뭐야 어? 이거 잘 안 되잖아 왜 다시 올라오냐고 아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응? 그건 절대 안 되는 파빗이시지 오비키 쌤톱이다 아 되라 제발 아 다시 올라와 계속 이런 두더지 같잖아 시간이 가고 있다고 땡 시간 끝 아 아 아 아 아 이번 미션 성공해내지 못했어 내가 승리다 아 아 이거 어떻게 너가 해봐 되나 그거 원래 안 되는 파빗이야? 와 진짜 야 안 되는 걸 미션으로 주면 어떡하냐 내 맘이지? 이로써 박세인 승리 아 박세인 두고 보자 자 골탕 먹었겠다 어 저거다 역시 오비키 넌 나한테 안 그래 야야야 박세인 너 이거 할 줄 아냐? 하나 둘 셋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지 너나 지금 무시해? 안 떨어지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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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흠 이 정도야 꺼매지 하나 둘 셋 봤지? 흔들어도 안 떨어지게 와 잘하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대단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날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대단하다 대단해 나 이제 피아노건 갈 거니까 오늘은 나의 승리로 아름다운 승리로 인정 하하하하 인정? 피아노 잘가 오늘은 나의 승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러고 피아노건 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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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들 왜 자꾸 날 쳐다보는 거야? 하하 예쁜거 날아가지고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어 어 세인이 왔니? 세인아 응 얼굴에 그게 뭐니? 제 얼굴에요? 뭐? 예쁨 묻었나요? 아니.. 거울 좀 봐봐 제 얼굴에 왜요? 안add 하하하 악당한테 복수하기 은 성교 자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아까 동전! 어 미팅! 악당한테 복수하기! 대성공! 대성공!